오늘의 MVP는 바로 장재근 프로님입니다. 장재근 프로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장재근 프로님. 진짜. 잘 치셨나 보다. 라베로 가겠습니다. 라이프 베스트로. 누구야? 여기 구원더의 핸드캡 2분입니다. 구력이 25년. 25년? 왜 늦게 쉬어 있어요? 주특기가 퍼터니까 퍼터가 일단 스코어내는 데는 1번이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퍼터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성민 씨가 픽한 분. 다행이다. 나는 팀이 5배 나와서. 장동민 봐. 바로 밀키잖아. 왜 지가 친 거야? 지금 뒤에서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저기는 이겼다. 일단 지금. 아이씨. 여기서 그러면 투원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뭔지 알죠, 투원. 투 못하면 제 잘못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응원하러 갑시다. 지금 여기까지 치신 거죠? 네, 엄청 멀리였지 않아요? 250만 쳐? 어? 지금 제가 설거지하는 거.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오, 좋아. 워낙 장터를 치시는 분이 유명하셔서. 거리를 만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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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하라고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하려고. 저희는 전략적으로 다른 팀들에게 좀 위화감이 조동되지 않게. 맞아요. 네, 하기 위해서 투자들 일부러 이렇게. 그런데 다들 속았죠, 몰래카메라. 아, 네. 이게 진짜 완벽. 몰래카메라. 네, 완벽하게 지금 된 것 같아서. 일부러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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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렇구나. 조용! 그렇구나.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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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투온. 투온 갑니다. 과연 오늘 할 수 있을지. 350m 우드 잡았거든요. 네. 투온. 워낙 장타기 때문에. 그럼요. 가능합니다. 제발 투온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시끄러질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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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샷! 와, 큰 스타트! 뭐야? 온 아니야? 다 번뻔하게. 거의 근처, 근처. 엎드려. 아, 너무 잘 치셨어요. 너무 잘 치셨어요. 너무 잘 치셨어요. 네. 일단은 아마추어보는 어떻게 잘 치시더라고요. 장동민 씨도 잘 치시고. 네. 저도 잘 치고. 네. 이렇게 해서 8번 홀에서 가장 좋은 플레이를 펼친 팀은 팝플레이를 보여주신 네드 팀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아, 방금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특혜를 얻으신 거죠? 네. 지략 싸움이거든요. 장동민 팀장님 잘 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상의해서 그러면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다른 팀은 좀 뭐 크게 상관이 없고. 여기 팀만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되거든요. 저요?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한번 삼성 씨 거리 많이 나가니까. 드라이버 치게 하고. 세컨 여기. 그다음에 서드. 제가 나갈 거라는. 1, 2, 3. 아, 나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갈 거라는 완벽한 확신은. 오케이. 저쪽 이제 우리 이루. 근데 여기는 좀 많이 봐주셔, 그냥. 그럼요. 뭐 누구로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열심히 티샷 하시고 세컨 누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세 번째 또 죽을 거니까. 마지막에 죽는 것도 호상이지 뭐. 우리 약간 깍두기야, 느낌이. 형, 누가 티샷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지금. 잡으셨네. 응? 아, 네네네. 그래. 여기 뭐 저희가 뭐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1번 지시부. 2번. 아니, 근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 건데 그럼 저 1번 해주세요. 아니요, 미쳤어요? 이거 제 거예요, 진짜. 미쳤어?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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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그거야! 굿샷! 아, 300이 넘게 남았는데? 저희는 전략적으로 제가 서드샷 자신 있는 110 메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으로 쳐야 된다고? 110! 샷! 오, 좋아! 그거야! 완벽한 위치까지 보냈습니다. 역시... 아, 뒷땅! 나 뺐, 나 뺐, 나 뺐! 그리고 슬픈 게 장동민 씨가 응원을 해주셨어요. 보통은 구찌가 들어가야 되는데 막, 아,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화이팅도 해주시고! 방송으로 골프를 친다는 게 진짜 어려워. 근데 또 팀플레이잖아, 또. 그치? 자기가 못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답변이 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견형 쓰리클럽 홀인데요. 각자 상의를 하셔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정했어요. 드라이버, 무드, 아이언. 저는 5팔만 있으면 돼요. 세컨에서 5팔을 쳤 수는 없죠. 팝5 서드라서 저는 5팔만 있으면 되고 두 분이서... 아니, 클럽이 3개. 그래서 5팔. 그러니까, 5팔. 쇼게이머 오류. 전장의 위주. 그렇죠. 아이언 오류 무조건 있어야 돼요. 7번을 가지고 있고 내가 긴장을 하나 하면 그 중간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쓰리온 공약으로 해서. 괜찮아요? 되게 머리 쓰시나 봐요, 정희로 씨. 지금 엄청난... 장동민 팀장님도 세상 저렇게 진지한 표정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어제부터 쭉 봤지만. 거의 드디어 판독을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드라이버는 티샷에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말대로 드라이버를 치고. 내가 세컨을 칠 때 내가 드라이버를 칠게요. 내 드라이버로 괜찮겠어? 네, 상관없어. 진짜? 드라이브 채로 선택. 자, 이제. 네. 다들 선택이 되셨나요, 팀장님들? 네. 네, 네. 그러면 저기 블루 팀부터. 저희는 일단 유틸리티. 네. 그다음에 7번 아이언. 네. 오팔 웨지. 오, 유틸리티로 티샷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오, 드라이버를 과감하게 빼셨네요. 네.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셨거든요, 정희로 씨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 어지러워. 네. 저희는 드라이버랑. 네. 네. 3번 우두. 4번 우두, 7번 아이언. 오, 7번 아이언. 네. 어프로치는 안 하겠다. 그렇죠. 저희는 뒤는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다. 그러면 장동민 팀장님. 저희는 드라이버랑. 네. 56도. 웨치랑. 웨치랑. 웨터요. 팝5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팝5예요? 이미 정한 건 엎질러진 느낌입니다. 어쩔 수 없네. 아, 나 씨. 아, 노티드라이버로 오늘 여기서. 아, 노티드라이버로 오늘 여기서 보게 되겠네요. 네. 일단 팝5라서. 네. 드라이버로 한 50m 정도만 남긴다 생각하고. 웨치 준비했고. 그 다음 퍼터. 너무 멋져요. 네. 이글 예약입니다. 저는 이제 유틸이랑. 네. 그다음에 오팔 웨치. 그다음에 퍼팅. 퍼팅. 여기도 비슷하네요. 똑같네요, 거의. 근데 이쪽 팀은 퍼터를 다 선택을 안 하셔가지고. 일단 가자. 네, 일단 가자. OK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자. 가보자. 과연 결과는 어떨지 한번 시작하시죠. 파이팅.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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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드라이버나 뭐에 비해서 거리가 짧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멀리 던져놓는 게 중요합니다. 와, 티셔츠. 와, 티셔츠. 와, 티셔츠. 좋아요. 와. 네. 전략의 첫 번째 단추가 잘 꽂아졌습니다. 개 멀리 나갔어. 다음 팀. 레드팀의 장동민 팀장님의 티셔츠 입겠습니다. 배꼽 나오면 안 돼요. 배꼽 나오면 안 돼요. 배꼽 나오면 안 돼요. 배꼽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뒤로, 뒤로, 뒤로. 네, 네. 나 이렇게 빡빡하면 안 칠래. 샷. 네, 좋습니다. 오, 굿샷. 오, 굿샷. 벙커 아니에요, 벙커 아니에요. 오, 굿샷. 오, 굿샷. 파이팅. 굿샷, 굿샷. 딱 베스트 자리. 먼저 오비를 약간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왼쪽으로 살짝 당겨졌거든요. 어? 살짝 당겨졌거든요. 어? 아, 들렸어? 네, 지금. 어, 뭐. 네, 이제 만회하셨으니까요. 저희는 세컨 샷을 드라이버로 또 칠 거라서 일부러 좀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어제 유틸리티, 하이브리드 티샷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자신 있는 만큼 선택을 했겠죠?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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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기는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 퍼플 팀도 아주 공격적인 클럽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죠. 고프로님은 트로트 가수처럼 생기셨어요. 트로트 가수처럼 생기셨어요. 잘생겼어. 트로트 가수. 잘생겼어요. 웃지 마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듣지 마요. 죄송합니다. 어제 처음에 웃음으로 보다가. 죄송합니다. 저희 견제할 필요 없어요. 아니, 너무 잘생기셔서. 아니, 그러니까 잘생긴 느낌이에요. ned мира. 와! 정말 멀리 갔어요. 와, 표팀. 일점 멀리 던져놓고 보겠다는 각종이 통화네요. 저기, 여기. 근데 저걸로 많이 쳐요, 여자들도. 그래서 드라이버를 두 개 들고 다니는 프로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우드용으로 쓰고. 근데 요즘엔 많이 없는. 궁극에. 저거 자칫하면 미스 엄청나요. 비가 와서 모르겠다. 굿샷. 굿샷. 좋아. 한 송이 나왔어요, 굿샷이라고. 소리도 진짜 좋았고요. 네. 레드 팀. 앞서 나가나요? 거의 다 갔어. 우와, 대박. 좋아요, 작전 성공. 좋아, 멋지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쫄깃쫄깃하다, 아직. 하위권이면 맘 편을 그냥 즐기면서 쓸 텐데. 이게 1등이니까. 아니야, 하위도 그렇지 않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할 때마다 포기를 하는 느낌이야. 난 포기 안 했어. 나는 지금 너무 떨려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불안함이 자꾸 쌓이네. 아, 대대로 쳤네요. 이야, 시원합니다. 스코어는 모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넣어두세요. 자, 우리 이제 그냥 즐기는 걸로 가시죠. 아, 네네네, 명랑. 좋습니다. 즐기는 걸로. 저희 한 105홀에서 17점으로 끝났고요. 어, 또 파. 또 파. 이지은 님이 되게 잘 치시나 보다, 상당히. 어저께 실수가 좀 있었는데. 국기 팀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야, 씨. 지금 네이비 팀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또 스물스물 올라온다. 네. 안 되겠다, 야. 지력 밟아줘야지. 밟을 때 확실하게 밟았어야 되는데. 174인데. 티샷은 송다혜 선수가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세컨샷이 굉장히 길게 남았거든요. 이제 진짜 우승 싸움이에요. 정말 신중하게 한타, 한타 쳐야 됩니다. 와, 굿샷. 들어간다. 와, 굿샷. 들어간다. 볼이 늘어나는다. 와, 굿샷. 버디 진행시켜. 네, 골프스타케이트. 지금 B조 후반전 다섯 번째 홀까지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아, 이제 또 흥미진진하게 됐어요. 여전히 지금 레드팀과 그린팀이 7점으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바짝 쫓아서 오렌지팀이 16점. 그리고 또 우리 네이비팀이 15점으로. 아주 박빙입니다. 선두권 싸움이 치열하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퍼플팀하고 블루팀이 동점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점씩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야, 여기서 언더 치는 팀이 우리밖에 없어. 2언더. 진짜 퍼플팀은 지금 한 몇 점 수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퍼플팀 굉장히 선전해 주셨어요. 아, 박수. 박수. 동료의 박수 드리고. 이제부터는 점수를 가르쳐드리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요?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네. 끝까지 또 이렇게 본인의 경기만 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이제 4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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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 에이스 레드팀의 티샷. 지금 시각적으로 퍼플이 좀 좁아 보여서. 티샷 할 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좀 말리는 샷이 나올 수 있거든요. 편안한 스윙 하셔야 됩니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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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우려했던 상황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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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괜찮아요.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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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잘 갔어요. 잘 갔어요, 진짜. 스탑. 이렇게 해서 정말 위기 탈출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됐어요, 레드팀. 기회를 딱 든지 마세요. В 한옥라이